미국이 삼성전자의 400억 달러 규모 텍사스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에 8조 9천억 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 방침을 밝혔습니다.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의 보조금 규모를 높여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. 박기원 기자입니다. 미국이 반도체 생산시설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건 반도체가 곧 국가 경제 안보라는 의식 때문입니다. AI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산업 전반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는 자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. 삼성을 포함해 TSMC 등 반도체 업체들도 미국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와 컬컴 등 주요 고객사와 접근성을 높일 뿐더러 대규모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더해졌습니다. SK하이닉스도 5조 원 이상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힌 이유기도 합니다. 국내 산업 영향은 어떨까? 당장 기술이 유출되거나 국내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. 하지만 국가적 측면에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. 자동차 부족 현상 생겼을 때 공장이 미국에 없으니까 지어야겠다는 게 이번에 결국 나타난 모양새고요. 한국에 공장이 있으면 협상력이라든지 종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키를 잡을 수 있잖아요. 또 정부의 반도체 지원 혜택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.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생산기지 건설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보조금 관련 정책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일부 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규모가 뒤처집니다. 주요국들이 앞다퉈 반도체 기업 유치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YTN 박견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